프리모 레비라는 그런 아우슈비츠에서 생활에 성공한 그런 이탈리아 국적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 소설가이자 시인이었죠. 지금 아니면 언제. 지금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 이걸 바로잡을 겁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냐 이야기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걸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100일이라는 귀한 시간인데 그때 이런 브레이크를 안 잡고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이건 뭡니까. 그냥 끌려다니지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아니면 언제냐 이야기죠. 시점에 대한 좀 사람이 급박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풀어진 라면처럼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냐에요. 이번에 못 잡으면 그걸로 그냥 못 잡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프리모 레비에 지금 아니면 언제. 프리모 레비에. 날마다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아우슈비치에 좁은 굴뚝을 타고 하늘나라로 갔다네. 다행히 그 동지들의 명예와 복수와 정언을 위해 우리 몇 명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우리는 다윗과 요한의 영광선 후손들이자 마사다 요시의 피를 이은 강인한 전사들이라네. 우리는 모두 주머니에 돌들을 숨겨 고리아스의 이마를 향해 던졌다네. 유럽의 무덤들마다 흩어져 있는 행제들이여.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땅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서로 피를 나누며 싸울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길이 아니면 어찌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프리모 레비의 시집인 살아남은 자의 아픔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런 대외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이런 아우슈비츠의 생안에 따른 정신적인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우슈비츠는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자연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이죠. 프리모 레비 여러분 참 고소력이 있는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여름 저지른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지 않습니까. 잠시 여름 살다 가는 것이 낙은의 인생하고 똑같은 건데 후손들이 있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 항의하고 돼야 될 건가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회는 모두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그 때를 보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4.15 총선이 끝나도 돼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 4개월이 흘러서 계획한 대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0석이 넘는 여러분들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땅을 위해 그냥 자유인이 노예 신분으로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돈 벌이에 여러분들 열중하게 되면 얼만가는 괜찮겠죠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고 깨앉을 때가 있고 깨앉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지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관망할 때가 있고 대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들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가 관망할 때가 있고 대들 때가 있는데 대들 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망할 때가 있지만 관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때에 들 때는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식솔들 데리고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여러분들 뭐죠 그냥 정석인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때를 놓치게 되면 그럼 생활이로서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때가 이제 많이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라멘 여러분들 끓여가지고 풀어놓은 것 좀 그냥 사람이든 사이든 휙 풀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절대 건너뛰는 부위 없죠. 그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린 대가를 본인 당대와 후손들이 두고두고 치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정신들을 차리겠냐 이 이야기죠. 당신들이 노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당신들이 새로운 계급 하에서 압제에 시달린다는 것을 당신들이 안 보이냐 이 이야기죠.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다 이 이야기죠. 그거는 본인이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시면은 이걸 보니까 어제 여러분 그냥 머물다 떠날 것이다. 이 여러분들 방송을 제가 실방을 마친 다음에 중노예 내용은 잘라서 내보내니까 이 방송 여러분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들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고매한 학식을 갖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메이조 신문이나 방송사의 사람들 뭐 좀 논평하고 갈름 쓰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차라리 민초들이 남긴 댓글이 훨씬 더 솔직 담백하고 직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그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냥 머물다 떠날 것이다 윤 정부의 한계에 대해서 이 석범님이란 분이 공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공박사님을 대단히 존경하는데 차츰 윤 대통령을 나쁘게 비판하시네요. 이준석이와 항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해받기면 또 다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이해를 하죠. 윤 대통령을 워낙 사랑하니까 아마 이렇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쓴 약이 여러분들 입에 원래 여러분들 잘 안 맞습니다. 그냥 머물다 그냥 떠나다니 그냥 머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자유가 해체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은 워낙 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지웠습니다. hy님께서 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실망이 너무 커서 예전과 같이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실현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부정선거개혁보다 중요한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댓글 가운데 마지막에 몇 분 한 두세 명 정도가 있고 대부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정선거를 2인임은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면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로잡지 못합니까? 결론은 같은 뭐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찍소리도 안 하는 것이 아니 못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실들이 받은 표를 다 빼앗아간 인간들을 인정해 주고 알면서도 탄핵당하면서도 시달림을 받고 다음번 선거에 더불당 부정선거로 200명이 나와도 박수쳐줄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당신들이 모두 역사의 죄인이고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왜? 모두 다 눈치 보는 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역사의 죄인이다 이야기죠. 윤석열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 양반은 능력이 없습니다. 뭐뭐뭐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거 없고 1년 반 만에 능력이 다 여러분들 드러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욕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100일 정도 지나면 그 양반의 여러분들 소위 능력의 여러분들 그 크기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세상용으로 케이파 그 양반의 역량 그릇 댐댐이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다리자.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지금 기다리든 안 기다든 세월은 흘러갈 거죠.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본래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민주적 선거 제도만 해결하면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덟 명이 찬성인데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선거 부정을 착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에게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기회인 겁니다. 역사적인 기회인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신성인 선공후사의 자시를 대하게 되면 불쉘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잡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죠. 나라는 망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군요. 아니면 더 망치고 가는 중입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님 이야기는 좀 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글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관리를 중앙선거관림에 위탁한다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뭐에서 선택한 후보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행복님이 국민의힘의 대선이 선거안이 관리하여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그 당시에 내렸던 상황 판단입니다. 민주당보다 못한 국민의힘의 경선관리구 능력 부재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대통령까지 되었으니까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등장한 선거관리위원에 매수를 들이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당대표 선출도 선거관리위원에 자제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어떤 여러분 전문가보다도 본인의 이야기를 딱 정리해가지고 길지 않은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잖습니까 여기 사찰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네요. 민주당은 당내의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않는데 국민의힘만 당내의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국힘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또 시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시간을 별로 갖고 있지 않고 프리모 레비의 여러분들 식구처럼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건데 그 언제 때가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조작용 pc를 활용하고 조작용 pc에 세팅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만드는 그런 체제가 열 번째 여러분들 일어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열 번씩이나 이러는데 그거를 못 막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흠한 꼴을 이제 앞으로 안 당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방송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들 계속 방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도독놈들 4권 4.15 총선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마지막 책인 도독놈들 5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룬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도독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왕관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부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라가 또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에 힘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아주 훌륭한 양수입니다. 감사합니다.